안녕하세요 아플리에이 라스 엠 엘 엘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벌써 세가지 기관지 시리즈 10탄을 만들게 되었는데 오늘은 별건 아니고 언제나 별게 아니었듯이 별건 아니고 그냥 이 라텍스 자르는 소리가 좋더라구요 그래서 이 라텍스를 자르는 소리를 들려줄거에요 초록색이 좀 반짝이죠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 주문할 때 파란색으로 오는 줄 알았는데 초록색으로 와서 당황했어요 초록색은 반짝이게 나오거든요 화면이 합성중이라서 저렇게 잘라볼까요 그러니까 소그릇 정전기 때문에 생각 내 맘 같지않아요 스킨을 발라볼까? 로션을 여기다 발라볼까? 로션을 여기다 발라볼까? 로션을 향해서 세 Bus His Out 도 templ을 이루어주고 로션을 만들어라 로션을 아는 로션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볼게요. 해볼게요. 머리카락 자르는 느낌 같은 거. 비슷하죠? 라텍스 자르는 소리랑 머리카락 자르는 소리랑 또 다르잖아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까요? 꼭 자고 마이크를 제가 치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까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이크를 직접적으로 건드리거나 근처에서 내는 소리가 좋더라고요. 조금 내성이 생긴 분들이 좋아할만한 소리들.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까요? 이쪽도 한번 해볼까요? 네. 가위는 미용 가위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앞부분은 잘 잘리는데 다른 부분은 잘 안 잘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그리고 지점에서 조금 더 잘乃지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떻게 보면 시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롤플레이 찍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제가 마음의 변동이 좀 크거든요 진뿐 간격으로 마음이 잘 바뀌어요 그래서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롤플레이는 내일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제 롤플레이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하고 나면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잘 안나와주시니까 하늘은 모두 다 하늘으로 자고 조금 더 잘라볼게요. 조금 더 잘라볼게요. 조금 더 잘라볼게요. 계속 미드퍼링을 하려고 했는데 집중이 되다 보니까 자꾸 말을 안하게 돼요. 조금 더 잘라볼게요. 저도 10순위 주제에 나름 또 연말이라고.. 연말에 친구들하고 약속이 하나 둘씩 들어가네요. 정말 집순이로서는 굉장히 마음을 크게 먹어야 하는 달인 것 같아요. 집 밖을 나가야 하는 달인. 큰일 났네요. 큰일 났네요. 큰일 났네요. 큰일 났네요. 엣띠도 바슬라리 얼마 머지 않았어요. 이 마이크도 곧 있으면 바꿀 거라서 빠르면 이번 달 말쯤에 바꾸고 못해도 다음 달 중순쯤에 바꾸고 애틋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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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친구들 중에서 술을 미친 듯이 먹고 그런 친구가 없어서 아마 연말에 술은 안 먹지 않을까. 몇 명 있는데 억지로 권하진 않거든요. 여기에 내가. 술이 좀 별로.. 언제부터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먹긴 먹었거든요. 근데 이젠 너무 술이 쓰고 그래. 여기heid. 여기가 두 명이란. 왜요? 안 내려놓은 게, 왜요? 이거 이거 해 아니에요. 뭐지. 이제 남은 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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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편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실지 의문이네요. 공부할 때는 들기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이 별로 없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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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기가 살짝 들짤렸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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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이크를 제가 치는거에요. 가위는 미용가위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앞부분은 잘 잘리는데 다른 부분은 잘 안잘려. 그래서 마이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사용했어요. 지금 너무 집중했어. 지금 너무 집중했어. 계속 미스프링을 하려고 했는데 집중이 되다보니까 자꾸 말을 안하게 되니까 계속 미스프링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미스프링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친구들 중에서 술을 미친듯이 먹고 그런 친구가 없어서 아마 연말에 술은 안 먹지 않을까. 있긴 있는데 몇 명 있는데 억지로 원하진 않거든요. 술이 언제부터 별로 안좋아지더라고요. 원래도 별로 안좋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먹긴 먹었거든요. 근데 이젠 너무 소리쓸고 그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머리카락 자르는 느낌 같은 거 비슷하죠? 라텍스 자르는 소리랑 머리카락 자르는 소리랑 또 다르잖아요 한번 만들어볼까요? 머리카락 자르는 소리랑 또 다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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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랑 또 다르잖아요 머리카락 자르는 소리를 만들어약 가위는 미용가위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앞부분은 잘 잘리는데 다른 부분은 잘 안 잘라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잘 잘라요. 지금 너무 집중했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잘 잘라요. 계속 미스프링을 하려고 했는데 집중이 되다 보니까 자꾸 말을 안 하게 되네요. 잘 잘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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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친구들 중에서 술을 미친듯이 먹고 그런 친구가 없어서 아마 연말에 술은 안 먹지 않을까? 몇 명이 있긴 있는데 막 그렇게 억지로 꽌하진 않거든요. 술이 언제부터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원래 별로 안 좋아했지만 그래도 먹긴 먹었거든요. 근데 이젠 너무 술이 쓰고 그래. 잘 잘라요. 잘 잘라요. 잘 잘라요. 잘 잘라요. 잘 잘라요. 잘 잘라요.